자네 대체 어쩌려고 일어나 한강하게 춤이나 추고 있을 땐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주집사가 자꾸 신경이 있어요 그저 사랑에 충만한 피가 필요할 뿐인데 주집사가 진짜 행복했으면 하고 그러네요 선열 씨가 신경 써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다 대표님 아니, 해선이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상하게 자네만 신경 쓰이더라고 선열 씨는 어디 가지 말고 내 옆에 오래오래 있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 선열 씨가 없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 내가 기다리고 있는 사랑은 내게 사랑받는 땅에게 먼저 알게 해준 가슴 디네 사랑을 꿈꾸게 해준 사람이오 그저 해선이를 닮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런 마음은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나 선열 씨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 상대방의 눈을 보고 주먹을 준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이런 기분 처음이었어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때 자네가 날 발견했지 선열 씨 자네가 날 불렀을 때 암흑 속에 있는 내가 구원받는 느낌이었어 자네를 보니 얼마나 반갑고 안심이 되던지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게 그게 자네라는 게 벅차게 느껴졌어 이러고 있으니까 저녁 가슴이 뜨니까 걱정 마 어디에도 안 가고 오래오래 주집사 곁에 있을 테니까 자네가 날 주집사 곁에 있을 테니까 감사합니다.